요즘 너무 건조하고 탄력도 없고 이럴 때 수분 빡! 힘을 빡! 흥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천연수분 폭탄 케어 간단히 세안하고 이 제품을 바른 상태인데요 이번에 만난 나의 인생템 그린티 워터방을 발라볼 거예요 피부 노화를 늦추려면 수분이 진짜 중요한 거 알고 계세요? 문화주류 제품은 무향인 제품들이 많아요 이 제품도 그렇고요 아! 그리고 여기서 꿀팁! 밤에는 이 그린티 워터방을 한 번 더 바르면 수면팩 기능도 된대요 유난히 건조한 부분에는 이렇게 지그시 눌러바르면 흡수력에 도움이 된대요 어때요? 촉촉해 보이나요? 그래서 이름도 그린티 워터방 수분크림 다들 착한 수분하세요 안녕! 고맙습니다. Kit